안녕하세요 너의 여자친구에서 감혜진 역을 맡은 이영리아 한의소 역을 맡은 지일주 이창길 역을 맡은 김기두 황하나 역을 맡은 이진희라고 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긴장도 되실 텐데요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만점 받으시길 바랄게요 항상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속내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!